옛말에 이런 말 있죠? 살인 한 번이면 참 어린 세 번을 면한다.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 말을 대신 실천해주는 프로들입니다. 재홍이네는 이번 여름에 노예한 거 있지? 네. 살인은 이제 글로벌 사업이 되었고 우린 정당한 배우를 받았죠. 아, 그때 제가 출장이 좀 있었어요. 나 엄마 가방에서 총 본 적 있다? 나 이번 계약 끝나면 일을 그만둘지도 몰라. 회사에 솔직히 얘기를 해요. 아니면 못 주의 중인가?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문제를 없애는 거잖아. 나 대표님한테 죽어요? 요이 땅! 아, 아무도 모르면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거야? 한글자막 by 한효정